두자춘 아쿠다가와리노스케 서쪽 성문 가득히 비치는 기름같은 저녁놀 속에 노인이 쓴 비단모자와 터키 여인의 귀고리, 백마에 장식한 색실 말곱비가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두자춘은 여전히 성문의 벽에 몸을 기대어 우두커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부드럽게 펼쳐진 봄 안개 속에서 마치 손톱 자국처럼 가느다랗고 하얀 다리 아스라이 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배는 고프고 게다가 날을 재워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구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어. 두자춘은 아까부터 혼자서 종잡을 수 없는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두자춘 앞에 발걸음을 멈춤 애꾸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커다란 그림자가 성문 앞에 두려워지더니 노인은 두자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만스레 말했습니다. 너는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저요? 저는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노인이 갑작스럽게 물어서인지 두자춘은 눈을 내리깔고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참 가엾구나. 노인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이었고 길거리에 내리쬐는 석양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지금 이 석양 속에 서서 너 그림자가 땅에 비치면 그 머리에 해당하는 곳을 밤중에 파보는 게 좋을 게야. 분명 수레에 가득 찰 만큼 황금이 묻혀 있을 테니까. 정말입니까? 두자춘은 깜짝 놀라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부근에서는 노인의 그림자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 떠있는 달빛은 전보다 훨씬 하얗고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 위에는 이미 성질급한 박쥐 두 마리가 파닥파닥 날아다녔습니다. 두자춘은 하룻밤 새 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대로 석양에 비친 자기 그림자의 머리 부분을 한밤중에 몰래 파보았더니 큰 수레에도 차고 넘칠 만큼 황금이 산뜨미처럼 나왔습니다. 부자가 된 부자추는 곧바로 멋진 집을 사서 현종 황제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릉의 술을 사오게 하거나 개주의 용안육을 들여오고 하루에 네번 색이 변한다는 모란을 정원에 심게 하거나 흰 공작을 몇 마리나 놓아 기르며 옥을 모으고 비단으로 옷을 짓고 향나무로 수레를 만들었으며 상하의자를 맞추는 등 그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나하나 쓰려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는 평소에도 길 가다 마주치도 인사조차 하지 않던 친구가 아침저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날이 갈수록 수가 늘어 반년 만에 낙양에서 이름난 재주꾼이나 미인들 중에 두 자춘의 집을 찾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자춘은 이 손님들을 상대로 매일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 술자리가 또 어찌나 성대했는지 속속들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극히 요점만 이야기하면 두 자춘이 금술잔에 서양에서 온 포도주를 따라 인도 출신의 마법사가 부리는 칼을 삼키는 재주의 넋을 잃고 보고 있으면 그 주위에는 20명의 여자들이 10명은 빛으로 된 연꽃을 다른 10명은 만으로 된 모란꽃을 머리에 꽂고 필이나 금은고를 구성지게 연주하는 광경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므로 사치를 부리던 두 자천도 한 해 두 해가 지나는 동안 점점 가난해져갔습니다. 인간이란 인정머리 없는 존재라서 어제까지는 매일 찾아온 친구라도 오늘은 문앞을 지나면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3년째가 되던 봄 두 자춘 또한 예전처럼 빈틀틀이가 되고 보니 넓은 낙양 안에서도 두 자춘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리는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니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는커녕 지금은 물안대접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두 자춘은 어느 날 저녁 다시 한번 낙양성 서문 아래로 가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때 옛날처럼 앳구눈의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끄는 것이 아닌가요? 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두 자춘은 노인의 얼굴을 보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얼마 동안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날도 친절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니 두 자춘도 마찬가지로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그 참 가엾구나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지금 이 석양 속에 서서 너의 그림자가 땅에 비치면 그 가슴에 해당하는 곳을 밤중에 파보는 게 좋을 게야 분명 수레에 가득 찰 만큼 황금이 묻혀 있을 테니까 노인은 이렇게 말한 뒤 이번에도 인파 속으로 지워지듯 사라졌습니다. 두 자춘은 그 다음날부터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껏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핀 모란꽃, 그 안에 잠든 흰 공작, 칼을 삼키는 재주 보여주는 인도에서 온 마법사 모두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수레에 한가득 쌓였던 엄청난 황금도 다시 3년이 지나는 동안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애꾸는 노인은 두 자춘 앞에 세 번째 나타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두 자춘은 그때도 낙양성의 서문 아래에서 봄 안개 사이로 가나다랗게 비치는 초승달 빛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말입니까? 오늘 잠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그 참 가엾구나.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지금 이 석양 속에 서서 네 그림자가 땅에 비치면 그 배에 해나가는 곳을 밤중에 파보는 게 좋을 게야. 분명 수레에 가득 찰 만큼 노인이 여기까지 말하자 두 자춘은 황긋히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황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황금은 필요 없다? 흐? 그럼 사치를 부리는 것이 이제 진리였다는 게로구나? 노인은 의아한 듯한 눈초로 두 자춘을 물걸음이 바라보았습니다. 뭐 사치에 진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두 자춘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구나. 어째서 인간에게 정남이가 떨어졌느냐? 인간은 하나같이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 시중도 들고 아침도 하지만 일단 가난해지니 보십시오. 다정한 표정조차 짓지 않습니다. 그 꼴들을 볼 때 다시 한번 부자가 된 덜 달라지지 않을 게 뻔합니다. 노인은 두 자춘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끌끌대며 웃었습니다. 그래? 아니 너는 젊은이답지 않게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난하다라도 마음을 편하게 살아갈 작정이냐? 두 자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비장한 눈빛으로 호소하듯 노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제자가 되어 선술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돌을 닦는 신선이지요? 신선이 아니라면 하룻밤 사이에 저를 천하제일의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제 스승이 되어 신비로운 선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잠자코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었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미산에 살고 있는 철관자라고 하는 신선이다. 처음 너의 얼굴을 보았을 때 왠지 세상의 이치를 알 것 같아서 두 번까지 부자로 만들었지만 그리도 신선이 되고 싶다면 내 제자로 삼겠다. 노인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자춘은 기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자춘은 땅에 이마를 대고 몇 번이고 철관자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감사 인사는 받지 않겠다. 아무리 내 제자가 되었다 한데 훌륭한 신선이 되는 것은 너가 하기에 달렸으니까. 어찌되었든 나와 함께 아미산 깊숙한 곳까지 가보는 게 좋겠다. 오 다행히도 여기에 대지팡이가 하나 있구나. 그럼 이것을 타고 단숨에 날아가 보자. 철관자는 거기에 했던 청죽 하나를 집어들고 웅얼굴 주문을 외우면서 부자친과 함께 말타듯 그 대나무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지팡이는 금세 용처럼 귀세 좋게 넓은 하늘로 솟아올라 아미산 방향으로 맑게 펼쳐진 봄의 저녁 하늘을 날았습니다. 두 자춘은 간이 콩알만 해진 채 벌벌 떨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래는 오로지 푸른 산들이 저녁 어스름 속에 보일 뿐 봄 안개에 섞였을 저 낙양성 서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철관자는 하양 귀 밑 털을 바람에 날리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뜰역에는 북해에서 해질역에는 창호에서 논이네 소매 안에 푸른 뱀 대담하구나. 세번 악양에 갔지만 알아보는 이 없어 목청껏 시를 읊으며 동정호를 날아지난다. 두 사람을 태운 청주군 금방 아미산으로 날아 내려왔습니다. 그곳은 깊은 계곡을 마주한 널찍한 바위였는데 어찌나 높은지 중천했던 북두칠성이 밥그릇만한 크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인적이 끊어진 산이기 때문에 주인은 적막하여 뒤편 절벽에 자란 구불구불 소나무 한 그루가 황량한 밤바람에 우는 소리만 겨우 들립니다. 두 사람 이 바위에 오르자 철관자는 두 자춘을 절벽 아래에 앉게 하더니 바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천상으로 가서 서왕물을 뵙고 올 터이니 너는 그동안 여기 앉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여라. 아마도 내가 없어지면 온갖 마성이 나타나 너를 홀리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마디라도 입 밖에 냈다 가란 절대로 신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알겠느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소리 따위 안 낼 겁니다. 죽어도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안심이다. 그럼 다녀오겠다. 노인은 두 자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지팡이에 올라 밤인데도 훤히 보이는지 깎아지른 듯한 산 위로 슝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자춘은 홀로 바위에 앉아 물구름이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산속의 싸늘한 밤기운이 얇은 옷에 서밀을 저음 벼랑강 공중에서 성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지만 두 자춘은 신선의 가르침대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같은 소리가 울리더니 위협하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당장 죽은 목숨이다. 두 자춘은 물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올라왔는지 눈이 형령하게 빛나는 호랑이 한 마리가 호련히 바위 위로 올라와서 두 자춘을 노려보며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소나무 가지가 세차게 바스락거리며 흔들리는가 싶더니 뒤편 절벽 꼭대기에서는 너만 정도 되는 흰뱀 한 마리가 불꽃같은 혀를 날렁거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자춘은 눈썹 하나 깎아가지 않고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뱀은 먹이 하나를 두고 서로 기회를 엿보기라도 하듯 잠시 노려보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두 자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송곳 위에 물리든 뱀의 혀에 먹히든 두 자춘은 제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지겠거니 생각하던 때 호랑이와 뱀은 안개처럼 밤바람과 함께 사라져 나중에는 오로지 절벽에 있는 소나무 가지가 휘휘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두 자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한 차례 바람이 불고 새까만 먹구름이 온통 뒤덮자마자 옅은 보랏빛 번개가 느닷없이 얼음을 가르고 무시무시한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천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벼랑간 폭포처럼 비가 새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춘은 이 천재지변 속에서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물보락 끊이지 않는 번개 얼마간은 제 아무리 아미산이라 해도 뒤집어질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천둥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하늘에 소용돌이 치는 먹구름 속에서 새빨간 불기둥 하나가 두 자춘 머리로 떨어졌습니다. 두 자춘은 무심결에 귀를 막고 바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곧바로 눈을 떠보니 하늘은 전처럼 활짝 개엎고 맞은편에 우뚝 솟은 산 위에서도 밥그릇만한 북두칠성이 역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큰 폭풍우도 호랑이와 흰뱅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관자가 자리를 비운 틈탄 마성의 장난이 틀림없습니다. 두 자춘은 겨우 마음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으면서 다시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닿아 뇌에 쉬기도 전에 이번에는 두 자춘이 앉아있는 앞으로 검으로 된 갑옷을 입은 키가 삼측이나 댐직한 거넘한 신장이 나타났습니다. 신장은 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창 끝을 두 자춘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눈을 불하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아미사는 천지개벽을 했던 옛날부터 내가 사는 곳이다. 주저하지 않고 혼자 여기에 발을 들이대나니 분명 예사로운 인간이 아닌가 보군.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대답하여라. 하지만 두 자춘은 노인의 말대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냐?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좋아. 대답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 부하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신장은 창을 높이 들어 맞을던 산의 하늘에 대고 솜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갈라지더니 놀랍게도 무수히 많은 신병이 구름처럼 하늘에 가득했고 모두 창이나 칼을 번쩍이며 당장이라도 덤빌 기세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두 자춘은 응겹결에 앗 하고 소리칠 뻔했지만 금세 철관자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장은 두 자춘이 두려워하지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 고집통이 이렇게 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목숨을 빼앗겼다. 신장은 이렇게 외치면서 삼지창을 번뜩이며 단번에 두 자춘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미산이 울릴 만큼 껄끌 웃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수많은 신병도 서쳐가는 밤바람과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북두칠성은 오사갈 정도로 바위 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의 소나무도 예전처럼 가지가 휘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춘은 이미 숨이 끊어져 드러누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자춘의 몸은 바위에 드러누은 채 쓰러져 있었지만 두 자춘의 혼은 조용히 몸에서 빠져나와 지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성과 지옥과의 사이에는 아멜도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 내내 어두운 하늘에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쌩 하고 몰아쳤습니다. 두 자춘은 그 바람에 날려 잠시 나무입처럼 하늘을 떠돌아다니다 이었고 삼나전이라는 현판이 걸린 멋진 궁궐 앞으로 갔습니다. 궁전 앞에 있던 수많은 귀신이 두 자춘의 모습을 보자마자 주위를 애워 싸더니 계단 앞에다 꿇어 앉혔습니다. 계단 위에는 새까만 옷을 입고 금관을 선 왕이 매섭게 노래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말로만 듣던 염라대왕이 틀림없습니다. 두 자춘은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부하라 너는 무슨 연유로 아미산 위에 앉아 있었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첨둥처럼 계단 위에서 울렸습니다. 두 자춘은 곧바로 대답을 하려는 찰나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철관자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가지고 있던 쇠호호를 들고는 얼굴에 난 수염을 곤두세우며 위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냉큼 다 봐야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지옥맛을 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두 자춘은 여전히 입술을 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귀신들을 향하여 거칠게 무언가를 명령하니 귀신들은 쩔쩔매면서 두 자춘을 끌고 삼낮은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옥은 칼의 산이나 피의 연못 외에도 초열 지옥이라고 하는 불꽃계곡이나 극한 지옥이라고 하는 바다가 깜깜한 하늘 아래에서 늘어서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런 지옥 속에다 차례차례 두 자춘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야 두 자춘은 무참히도 칼에 가슴을 찔리고 불꽃의 얼굴이 데이고 혀가 뽑히고 살같이 벗겨지고 쇠 절곡공이를 찌어내며 절곡공이에 찌어지고 기름 냄비에 튀겨지고 독사의 뇌를 먹히고 독수리에게 눈알을 파먹히고 그 고통을 일일이 세자면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두 자춘은 꾹 참고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 귀신들도 지쳐버렸습니다. 한 번 더 밤하늘을 날아 삼나전 앞으로 돌아와 아까처럼 두 자춘을 계단 아래에 꿇어 앉히면서 궁궐을 위해 염라대왕에게 입을 모아 아뢰었습니다. 이 죄인은 아무래도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염라대왕은 미간을 찡거리며 잠시 고민하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지 어떤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의 부모는 축생도에 떨어져 있을 테니 여기로 당장 끌고 오라. 귀신은 곧 바람을 타고 지옥의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별이 흐르듯 두 마리의 짐승을 몰아 삼나전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짐승을 본 두 자춘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다 볼품없이 여인 말이었는데 얼굴은 꿈에서라도 잊은 적 없는 부모님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하라 너는 무엇 때문에 아미산 위에 앉아있었는지 당장 실토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의 부모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두 자춘은 이런 위협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뷰로 자식 같으니라고 너는 부모가 고통을 당해도 너만 괜찮다면 된다는 거냐? 염라대왕은 삼나전이 무너질 만큼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쳐라 귀신들아 이 짐승 두 마리를 살도 뼈도 다 박살내버려라. 귀신들은 일제히 네 하고 대답한 뒤 쇠채찍을 들고 일어서더니 사방팔방에서 두 마리의 말을 인정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채찍은 휙휙 바람을 가르며 줄기차게 두 마리의 몸뚱이를 때렸습니다. 말은 짐승이 된 두 자춘의 부모는 괴로원도 몸부림쳤고 눈에는 피 눈물이 고인 채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울부짖었습니다. 어떠냐? 이래도 실토하지 않을 것이냐? 염라대왕은 귀신들에게 채찍질을 잠시 멈추라고 하고 한 번 더 두 자춘에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두 마리의 말도 사림에 뺴며 다 어스러지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자춘은 필사적으로 철관자의 말을 떠올리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두 자춘의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걱정 말거라. 우리는 어찌 되든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단다. 대왕이 무어라고 하든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렴. 그 목소리는 분명 그리운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두 자춘은 무심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 한 마리가 힘없이 땅 위에 쓰러진 채 슬픈 표정으로 두 자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괴로운 중에도 아들의 마음을 걱정하여 귀신들의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도 원망 따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온갖 비위를 맞추고 가난해지며 말도 끌지 않는 인간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일까요? 얼마나 강한 마음인가요? 두 자춘은 노인의 당부도 입고 넘어질 듯 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반죽음이 된 말의 목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두 자춘은 다시 석양을 맞으며 낙양 서문 아래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개 낀 하늘, 하얀 초성발,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과 수려의 물결, 이 모두가 아미삼으로 가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떤가 내 제자가 되기는 했으나 신선이 되지는 못하겠지? 애꾸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자춘은 여전히 눈물을 걸성이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신선이 될 수 있었다 한들 저는 그 지옥의 삼나전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부모님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너가 입을 다물지 않았더라면 철관자는 근엄한 표정으로 두 자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너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나는 즉시 너의 목숨을 없앨 생각이었다. 너는 이미 신선이 되는 바람도 없다. 부자가 되는 일은 이미 지긋지긋할 터. 그러면 너는 이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뭐가 되었던 인간답고 정직한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두 자춘의 목소리는 이제껏 듣지 못했던 밝고 환한 의조를 띄웠습니다. 그 말을 잊지 마라. 그럼 나는 오늘을 끝으로 두 번 다시 너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철관자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두 자춘을 돌아보며 유쾌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다행히 지금 생각이 났는데 태산남쪽에 내 집이 한 채 있다. 그 집을 밖과 함께 너에게 줄 테니 당장 거기서 살아도 좋다. 지금이면 마침 집 주변에 복숭아꽃이 만발했을 것이야.